1호 저 김장님이 뒤쪽으로 가세요. 너무너무 길어. 사진 찍기 딱 좋은 장소인데 그렇죠 그렇죠 소양호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중계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 인천지방 장로의 장로님과 또 인천순복업계의 당회장 초대목사님이 한자리 했습니다. 찍으세요 찍은. 안녕. Should we go? Gee. Não vou lá. Só quem sea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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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공간에 맞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타도 저런걸 타야되는데